우리가 왜 탄핵 세력 중에서 이재명과 좌익 세력이 아니라 윤석열을 택했느냐 탄핵 세력은 탄핵 세력이지만 조금 낫기 때문이죠 조금 나은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재명이 난 좌파 아니야 진보보다 사실상 보수에 가깝다 라고 말하면서 표를 긁어모으고 있지만 지금은 보수냐 진보냐 이슈보다 더 심각한 것이 누가 악하냐 선한가입니다 이재명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네 사람이 죽었어요 이재명 의혹 연루 사망자가 지난달에 또 나왔거든요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이 세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죄가 크지 않지만은 가령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장동 설계 책임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인데 그게 하천대유 전체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재명 게이트의 작은 부분을 감당하지만 이 사람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이재명을 기소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주는 것은 이재명을 살리는데 결정력인 것입니다 이분의 죽은 사람은 지난번에 망토를 입고 나왔던 여자로 추정되는 배소연씨의 지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함께 산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 사람이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소령이었다고 해요 굉장한 정보면이었다고 하고 이재명 쪽의 정보를 담당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배소연과 함께 가장 비밀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죽어줍니까? 이 네 사람의 죽음위에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장악 눈앞에 두고 있죠 정말 우리나라가 선과 악이 분별이 안 되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까? 더 이상 아이들이 클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북한처럼 권력이면 만능인 지금 민주당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당원을 바꿔서 이재명이 기소가 돼도 당대표 뭐 영원한 수령인가요? 겨우 그것이 부결되는데 다시 또 올린다고 합니다 재상정 방탄 논란 기소되면 당대표 내려놔야 되는 그 조항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는 것 그래도 우리가 극악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치 세계에 최선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선한 것에 대한 희망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데 선을 악이 이겨버리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유한기, 김문기, 이병철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재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죽었다 하더라도 자살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살 자살 안 열릴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이런 자살도 좀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당대표 되고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이 나라는 결국 사람이 살기 힘든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어버릴 텐데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열면서 했던 그 기도문에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마음을 잃으면 악이 계속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영혼이 저장잡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서 딱 버리고 있죠 윤석열 대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책을 만들면서 제목을 한반도의 지저스 웨이브가 온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원래 종교적인 색채를 최대한 덜 드러내려고 했는데 다시 크리스찬의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과 악의 기준이 다 상실됐을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까? 예전에 공자월 명자월 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선거권을 갖는 자유민의 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심각하게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조용한 정치인들 이렇게까지 조용한 세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생각일까요? 탄핵 세력의 전진배치 전면배치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라의 죽음 탄핵은 체제 탄핵이었고 공산자에게 득세였습니다 지난 5년은 탄핵의 결과였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김무성 씨 한 5년 지났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설적 부총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맘대로 포기하셔야죠 하태균과 이준석 제거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규명을 막고 있죠 노골적으로 탄핵의 주범 김무성, 유승민 제거해야 됩니다 지난 5년 처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임져야죠 지금도 탄핵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감히 무슨 낯으로 나타나나요? 마지막 제가 오늘 사이드 이슈로 한율과 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의 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율의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내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있다 한국의 지금 경제 펀드멘탈 기초는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로 1300원대가 넘어섰다는 것은 역경제 위기의 전조현상이었어요 IMF 때도 그랬고 그리고 2001년 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1300원이 주는 그 어스러스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까? 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1300원을 상회하는 이 한율 위기라는 것은 우리한테 새로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강한 달러를 1970년대에 설계했던 달러의 가치를 담보했던 것은 석유입니다 석유를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만 살 수 있다는 그것을 힘으로 강제하면서 경화가 됐습니다 군사력과 에너지와 돈은 다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위기를 탈출하면서 설계한 이 제도 세계가 영원히 갈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헨리 키신저가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설득해서 이 석유 결제권을 확보를 했죠 강한 달러 세계에서 유일한 기축화폐로 달러를 만들고 나서 만약에 미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세력을 대표하고 세계의 양심 세력을 대표하고 세계의 자유와 민수위와 법치를 확산하는 엄청난 소명을 다 한다면 우리가 박수를 쳐야죠 하지만 달러를 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고 사람들이 먹고 있고 맛있는 세계를 목줄을 대듯이 좌지우지하고 특히 이들이 언론까지 장악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까지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죄악의 세계입니다 2022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과연 선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세력이 선한 세력을 이기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승부를 내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 선한 세력, 양심 세력이 승리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악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성과 악을 가르는 규범,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 없나요?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 그 기준이 정말 없습니까? 제가 가르쳐드리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예전에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울리는 도둑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되죠 이 어두운 시대에 성과 악이 전도되는 이 시대에 인류가 축적해온 지성과 영성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먹으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버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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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